자, 성립할 때 물어 봤죠? 중요하죠. 이거 마이너스가 합치는데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는 것은 분모가 0보다 작고, 분자는 a 플러스 1은 0보다 클 때죠. 이 둘 관계는 end가 됩니다. a가 1보다 작고,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,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, a가 1보다 작다. 그럼 a가 0이라 생각하면 되죠? 0을 넣었을 때 생각하면 되겠죠. 그 사이에 있는 수를 간단하게. 그러면 5백이 0은 양수가 되니까 저거는 5 마이너스 a 그대로 됩니다. 자, 그럼 0이라면 이건 음수 되죠?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빚으니까 플러스 시켜주고, a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2가 되죠. 그죠? 그래서 답 3번이 됩니다.